연일 화창한 날의 연속이었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곳곳으로는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내륙은 영하 3도 안팎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9도, 합천과 거창은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거제는 1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10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은 4도, 김해는 0도를 기록하겠고요. 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구름 사이로 해도지를 볼 수 있겠고요. 주 중반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今天